다음 한국어를 영어로 말해보세요. 이 영상은 반복있고 빠른 속도입니다. 나는 휴식이 필요해. 물 한잔 가져다 줄 수 있어. 이번 주말에 만나자. 나 어제 새 핸드폰 샀어. 내 이메일 받았어. 나 5분 안에 준비할게. 그녀는 어젯밤에 늦게 집에 왔어. 우리 곧 출발해야 해. 여기 오는 길에 길을 잃었어. 그는 회사에서 승진했어. 우리 뭐 먹을 수 있을까? 나 몸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 너 잠 좀 자야 해.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어.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비 맞았어. 그는 항상 쉽게 화를 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피곤해졌어. 내가 남긴 메시지 받았어. 집에 가는 길에 장 좀 볼게. 여기서 나가자. 그는 어제 차를 수리했어. 드디어 농담을 이해했어.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교통체증에 갇혔어. 그녀는 시험 전마다 긴장해. 더 나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 내일까지 이걸 끝내야 해. 나 콘서트 티켓 샀어. 그는 요리를 점점 더 잘하게 되고 있어. 파티를 시작하자.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나 결혼식에 초대받았어.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 우리는 여행 준비 중이야. 머리 좀 잘라야겠어. 그는 출근길에 타이어가 펑크 났어. 그녀가 너와 연락하려고 해. 이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아. 그들은 지난 여름에 결혼했어. 새로운 일정에 익숙해지고 있어. 어두워지기 전에 출발하자. 그는 거짓말을 하고도 무사했어. 차 세차해야 해. 우리는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그녀는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매일 일찍 일어날 수 있어. 내일 일찍 일어날 수 있어. 그는 숙제를 딱 제 시간에 끝냈어. 나 지난 주말에 정말 아팠어. 우리는 이 프로젝트 승인을 받아야 해. 그는 늦어서 곤란에 터있어. 나 직장에서 월급 인상됐어. 그녀는 새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어. 오브 5시까지 공항에 가야 해. 아무도 알아채기 전에 그는 도망쳤어. 그녀는 감기에서 회복 중이야. 기다리는 게 지겨워졌어. 오늘 날씨온이 좋았어. 여권을 갱신해야 해. 그녀는 공연 후 기립박수를 받았어. 비에 흠뻑 젖었어. 그들은 원하는 계약을 성사시켰어. 나는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해. 그는 자기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았어. 배가 곱아지고 있어. 그녀는 누구보다도 빨리 승진했어. 우리는 이 회의를 빨리 끝내야 해. 그는 어젯밤에 여행에서 돌아왔어.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겁먹었어.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혔어. 저녁 시간에 딱 맞춰 집에 도착했어. 그는 축구하다가 다쳤어. 그녀는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고 있어. 공부하는 도중에 정신이 산만해졌어.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나는 그의 생일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그녀는 지난주에 새 직장을 얻었어. 눈 검사를 받아야 해. 그는 과속으로 체포됐어. 나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어. 내가 늦어서 그녀가 화났어. 폭풍 후에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 그는 비를 막고 감기에 걸렸어. 새 차를 싸게 샀어. 깨가 짖어서 그녀가 놀랐어. 우리 파티에 초대받았어. 고장난 물건에 대한 환불을 받았어. 그들은 산에서 길을 잃었어. 그는 마감이를 지키지 못해서 해고됐어. 오늘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 그녀의 비자가 승인됐어. 우리는 비에 젖었어. 나는 지시사항 때문에 혼란스러웠어. 그는 매니저로 승진했어. 그들은 공항에서 지연됐어. 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 그녀는 생일에 꽃을 받았어. 우리는 운이 좋아서 주차자리를 찾았어. 영어를 먼저 듣고 이해하는 동영상들이나 반복이 없거나 보통 속도의 동영상들도 참고하세요. 끌려가루 어ifa 계속 민들 수 없는 매니저로